4분 남았습니다. 단장님들 2분 더 추가 드릴까요? 네. 2분이요, 3분이요. 2분이요, 3분이요. 아니, 안 해도 돼요. 아니에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는 주세요. 아니야, 아니야. 마지막이니까 다 투입. 아니, 그거는 서로와 상호 합의해야지 우리는 필요 없어요. 안 됩니다. 3대3입니다. 스킬 보세요, 스킬. 스킬 보세요, 스킬. 세호 씨, 뜨거운 무릎을 손으로 건지신 건가요? 손으로 건지신 건가요? 이거 추가 장소 드리겠습니다. 우와, 정투력 섹시하다. 지금 냉친 당황. 이제 개적구이 나오면서 개적구이 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야, 닭을 뜯어내는 손을 켜봐요, 손을 켜봐요. 아, 세상에. 야채 넣어서 버무려서 담아. 그리고 맨 위에다 잣가루 뿌려. 그만해. 자. 야, 거기 위에 잣가루만 뿌리시면 돼, 잣. 잣가루만 뿌려. 자, 2분 남았습니다. 계란, 계란. 시간 되니까 어머니 그냥 편안하게 여유 있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탱시하다. 탱시하다, 탱시하다. 탱 봐요, 탱. 우와, 비주얼. 비주얼 보세요, 비주얼. 올라가야죠. 제가 일단 닭 국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포인트 1점 중이었지 않아요. 축하드립니다. 갑자기 완성이 되는 것 같아. 어우, 맛있겠다. 아, 면포에. 1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여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개의 저 구이 위에. 자, 과일. 과일 즙. 과일 즙. 과일 즙. 과일 즙. 사과 배를 강판에 갈아서 면포에 짠 거예요. 와, 시원시원하다. 보기만 해도 너무 시원시원하지 않아요? 저게 무슨 맛일지, 저는. 이야, 이거는 진짜 맛있겠다. 정신없다, 정신없어. 팀 대결이 지금 훨씬 더 승부 양상이 엄청 올랐어요, 지금. 젓가락으로, 집게로. 명수가 당면, 집게로. 진짜 쫄깃쫄깃하다. 35초 남았습니다. 이게 안 될 줄 알았는데. 8, 7, 6, 5, 4, 3, 2, 1. 정렬. 자, 우리 정렬. 잘한다, 잘한다.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아유, 손 뜨겁죠? 수고하셨습니다. 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